음악 최고의 식기세척기 전문기업 프라임 일반적인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식당의 세척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많은 양의 식판 및 식기, 조리 도구 세척 등 업무를 하는 많은 인력과 각종 설비, 식기류 등으로 인해 좁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프라임의 틸팅 방식 자동 세척 시스템은 좁은 주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 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 기존 운영 방식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기존 방식 대비 최대 70%의 인력을 감축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스마트한 세척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틸팅 방식 자동 세척 시스템은 퇴식 컨베이어, 식기, 식판, 잔반 분리, 애벌 세척 및 잔반 처리, 버블 와류 세정, 식기 및 식판 이송 컨베이어, 메인 세척기까지 체계화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납된 트레이 및 식기류는 퇴식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 후 자동 틸팅 분리기로 이동하여 식기와 식판, 잔반이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식기류의 수저는 퇴식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위치한 자동 수저 세척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거, 세척, 건조가 가능합니다 식기는 애벌 세척기를 통해 상승 컨베이어 벨트를 타며 고압 애벌 세척이 이루어진 후 버블 세척기로 자동 투입됩니다 버블 세척기 틸팅 애벌 세척기에서는 강력한 버블 와류 효과를 통해 2차 세척이 진행되며 이와 동시에 식기를 버블 세척기에 상승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자동 이송시킵니다 상승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버블 와류 세척이 진행되며 메인 세척기로 투입됩니다 틸팅 애벌 세척기에서 분리된 트레인은 상승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송되며 파손 없이 안정적으로 낙하 및 방향 전환되어 메인 세척기에 투입됩니다 2차 버블 세척을 마친 식기류는 메인 세척기에서 완벽한 세척을 위해 식기 고정 벨트에 차곡차곡 안착시킵니다 트레인은 낙하 및 방향 전환 이후 특수 개발된 아다치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메인 식기 세척기로 자동 이송 투입됩니다 메인 세척기에서 식기류는 상하좌우 네 방향에서 분사되는 강력한 수압을 통해 세척되며 트레인은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메인 세척기의 양방향 강력한 수압으로 사각지대 없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세척이 진행됩니다 고온의 세척수 및 행곰수를 통해 완벽한 세척 및 살균이 이루어집니다 건조시 식기류는 강력한 건조 모듈을 통해 살균효과를 물론 식기에 남아있는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트레인은 강력한 건조 모듈을 통해 고온의 바람으로 1차 건조를 진행하고 프라임만의 특허기술이 작용된 건조 스크린을 통해 식판에 남아있는 물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2차 건조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근접 고압 건조 노즐 시스템으로 3차 건조를 통해 트레이에 남은 물기를 제거합니다 모든 세척 과정과 건조를 마친 식기류와 트레이는 자동으로 적재되어 효율적으로 정리됩니다 틸팅 방식 자동 세척 시스템은 전 구간 자동화 구성으로 주방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 모듈화 구성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도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용도에 맞게 제품 구성이 가능합니다 퇴식구 아래 자동 수저 세척 시스템은 추가 옵션 사항으로 무인으로 운영되며 초음파 및 구압 세척 노즐을 통해 겹겹이 쌓인 수저들도 빠르고 강력한 세척이 가능하여 더욱 위생적이고 편리합니다 구압 분사 방식의 애벌 세척기는 구압 분사 노즐 방식을 통한 강력한 애벌 세척과 동시에 쉽게 파손, 미끄러짐 없이 쉽게 이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척수를 재사용하는 구조로 살게 되어 세척수 저감 효과가 있으며 분리된 잔반은 잔반 이송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어 잔반 처리통으로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여 별도의 인력이 없이 깨끗하게 자동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식기, 식판, 잔반이 자동으로 분리되는 프라이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접목되어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며 개방형 구성으로 에러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버블 와류 세척기는 고압 세척수가 강력하게 분사되어 버블 및 와류가 형성되며 식기와 잔반의 분리 완벽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승 컨베이어 벨트를 적용하여 식기가 밀림 없이 안전하게 높은 곳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적용된 트레이 낙하, 방향전환 기술로 파손 없이 보다 안정적인 이송이 가능하며 기존 세척기 대비 10배 빠른 속도로 트레이 이송, 세척, 건조가 가능합니다 퇴식구에 식기류가 쌓이지 않도록 빠른 회전률을 위해 식기와 식판이 별도의 라인으로 구분되어 동시에 세척되므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실제 작업 시간이 짧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트레이 라인 또는 식기 라인만 작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의 새로운 기준 프라임 틸팅 방식 자동 세척 시스템 고객의 편리하고 위생적인 삶을 창조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주방 문화를 선도하여 언제나 고객과 함께 발전해 가는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틸팅 방식 프라임 틸팅 방식